자, 2014년 10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EBS랑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리딩의 네 번째 강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부터 140번까지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시점에 와있죠. 여러분들도 저도 좀 더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131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A부터 D까지 모두 명사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그런 단어들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선택지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어휘 문제니까 어떤 어휘가 들어가면 좋겠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두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뭐하기 원하죠? 자, 바로 파티를 주최하기를 원합니다. Anniversary Party는 기념 파티가 되겠죠. 어디에서요? 바로 공원에서 주최하기를 원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Need가 동서로 나와있으니까 앞쪽에 주어는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 두 사람은 또 뭐할 필요가 있죠? 바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원의 부서로부터. 뭐하기 위해서는? 그 뭐뭐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맞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사람이고요. 기술자고. 그 계획을 이용한다든가 산업을 이용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31번 문제는 30번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명사의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32번 가죠? 자, 32번은 전치사 문제인데요. During부터 Fork까지가 나와있어요. 이 중에서 쉬운 전치사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자, 뭐가 나온다? 기관명사가 나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전치사는 경우에 따라서 ING를 취할 수 있잖아요. 동명사니까. 그래서 명사자리에 ING를 취할 수 있는데 During은 ING를 절대로 뒤쪽에 동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전치사들은 워낙에 활용의 범위가 넓은 그런 대형 전치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한 가지로 고정시키고 가는 것이 오히려 해로워요. 그래서 이거는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모든 광고 작품들이 되겠죠? 모든 광고 작품은 그런데 여기에 동사가 지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자, 뒤쪽에 December Issue라고 하면 12월호인데 12월호가 기관명사는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2월호에 실리는 자, 그런 Artwork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ON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어디에 라고 번역될 때가 있는데 자, 근데도 그때는 어디어디 위에를 말하잖아요. 12월호라고 하는 건 잡지니까 12월호 안에 실린다라고 하면 All at Artwork in the December Issue가 돼야지 ON이 되면 곤란하겠어요. OVE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12월호 잡지를 위한 자, 거기에 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야 이것은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12월호를 위한 모든 광고 작품들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요. 자, 6주 미리 제출이 돼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자, 바로 10월 15일까지 제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132번도 사실은 어휘 문제였지만 자, 그렇게 많이 전치사 어휘 문제가 어려운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33번입니다. 33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뭐죠? 네. 자,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부터 결정을 해보시면 되는데 In Preparation 4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여기에 커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더라도 요거는 없애시고 자, 주어가 지금 그 웨어하우스예요. 창고가 회사죠. 그러니까 대문자, 대문자니까 자, Furniture Warehouse는 창고형의 가구 판매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했고요. 자, 이렇게 고용했어요. 10사람의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Part-timers를. 그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까지가 다 나왔으니까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소구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동사와 PP가 둘 다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투부정사가 답이냐, PP가 답이냐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With-Ear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아요. Part-timers가. 자, 바로 Expected Rush가 있대요. 자, 그러니까 매출에 급격한 돌진. 자, Rush라고 하는 건 돌진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자, 기대되는 상황이 뭐예요? 기대되는 매출에, 자, 바로 급격한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왜 도움을 받아요, 문맥상. 맞죠? Assist는 참고로 자, 자동사와 타동사가 둘 다 다 되는데 Help와 마찬가지로 Assist는 목적어를 취할 때 사람만 되고요. 사물 목적어를 절대로 못 취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누구누구의 숙제를 도와줬다라고 할 때 자, 어떻게 쓰나요? He helped my homework 이렇게 쓰는 건 전형적인 콩글리시예요. 그래서 Help와 Assist 동사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영어적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알아두셔야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이거 Assist 이하에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목적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해석 없이도 정답은 A번이야 이렇게 골랐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강의 시청하고 있는 학생 중에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지금 글쩍글쩍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Assist와 Help가 어떻게 쓰인다? 의미상으로는 뭐뭐뭐를 돕다라고 하는 Something이 나오더라도 He helped with my homework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썸바디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자, He helped me with my homework로만 써야 되는 것이 자, 이 동사들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드를 빼고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요. 이런 러시를 도와줄 직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목적어가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매출의 급격한 상승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되게 바쁘겠죠? 그런 바쁜 그런 러시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다만 뭐뭐를 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영어로는 반드시 여기 with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정답을 여기에다 써야 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안 틀리려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자, help와 assist는 그냥 돕다라고 하는 뜻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동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됐다 안 됐다 둘 다 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ith something 자, with something과 관련해서 누구누구를 도와주다의 의미를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 이 사람을 자,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도와주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정답 C번으로 가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항상 미래적 개념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앞으로 도와주게 될 part-timers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딱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자, 그런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답을 잘 골라내셨는지 모르겠어요. 30번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함정 포인트가 들어있긴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러시면 거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preparation for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들 자,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뭐에 대한 대비로 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for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in의 원래 의미를 아무리 대입해 봐봐야 preparation, 속에서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치사들은요. 굳이 직역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개의 전치사처럼 여러분들이 아예 외워 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in의 반대말은 사실은 out of거든요.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기자면 자, 준비의 과정 속에서 라고 우리가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자, for 이하에 대한 준비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in preparation for in preparation for 외워 두시고요. store의 reopening이에요. 문 닫아도 다시 열어나 봐요. 언제요? 바로 자, renovation 이후에 reopening이 있는데 자, 그 reopening에 대한 준비로 자, 이 업체가 고용했어요. 10명의 자, 알바생들을 고용했습니다. 자, 그 알바생들이 뭐할 아이들이에요? 바로 매출에 있어서의 급상승 있죠? 자, 그런 바쁜 그런 어떤 situation을 보조할 수 있는 1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물론 문장 끝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는 뭘로 보셔도 좋아요? 바로 employee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수식하는 부사로 보셔도 좋아요. 그때는 자, 요거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혹은 요거 할 수 있는 10명의 part-timers를 고용했습니다. 라고 번역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는 여러분들이 형용사의 용법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부사의 용법으로 해석하셔도 둘 다 다 위치와 문맥이 다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영어의 한계이기도 하죠. 어느 언어나 자, 한계가 있어요. 표현에 있어서 우리말도 예쁜 영희의 언니 라고 하면 영희가 예쁜 건지 언니가 예쁜 건지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쁜 영희의 언니 맞죠? 자, 똑같습니다. 영어도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은 맥락상 여러분들이 자, 좀 더 적절한 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위치상으로는 더 이상 저투부정사가 부사냐 형용사냐는 가릴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라고 조언을 드리면서 자, 이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이고요. 34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웰컴은 누구누구를 환영하다의 동사로도 많이 쓰죠. 자, 형용사로도 많이 쓰고요. 커스텀멜리부터 한번 해보면 커스텀멜리는 뭐예요? 자, 이것은 관례상에 라고 하는 뜻이죠. 아니면 커스텀이라고 하는 게 원래 풍습의 뜻이니까 그래서 관례적인 그런 뜻입니다. 자, 펜딩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 서류 같은 경우에는 계류 중인 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죠. 그래서 어떤 게 통과가 다 안 되고 자, 중간에 멈추어 서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해결의 상황. 그래서 펜딩 도큐멘트라고 하면 계류 중인 서류 펜딩 파일이라고 하면 계류 중인 파일 이라고 번역을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펜딩에는요 임박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막 이제 곧 다가올 이라고 하는 뜻이 또 있는 거죠. 그것도 기억하시고 익스펙턴트라고 하는 단어도 아직까지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익시험을 치르려면 자, 1번에는 무슨 뜻이 있죠? 기대에 가득 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익스펙턴트 페이스라고 얘기하면 기대에 가득 찬 그런 얼굴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1번의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익스펙턴트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는 not only before noun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자면 only before noun 즉 형용사가 문장에서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도 있고 혹은 보호로도 쓸 수 있는데 자, 이 단어는 보호로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예문도 뭐죠? 익스펙턴트 자, 바로 faces 이런 거 드렸죠? 그러니까 기대에 가득 찬 얼굴이라고 해서 명사를 수식할 때만 쓰는 거지 이렇게 보호자리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아주 특별한 시추에이션에서 쓰는데 자, 곧 아 엄마, 아빠가 될 그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산 예정인 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익스펙턴트 마더 이렇게 얘기하면 예비 엄마 익스펙턴트 파더 라고 하면 출산이 예정돼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익스펙트가 예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예상과 관련된 뜻일 텐데 특히나 이 단어는 출산과 관련된 그런 컨텍스트에서도 사용이 잘 되는 단어니까 자, 그 단어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알고 시작하면 너무 좋은데 한번 해볼까요? 승객들이고요. 어떤 승객들이에요? 바로 priority라고 라벨에 써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등급이 붙어있는 티켓의 자, 바로 승객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승객들이 있는데 그 승객들의 티켓이 어떻습니까? 바로 priority로서 라벨이 붙어있어요. 자, 바로 그렇게 표딱지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승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board the plane at this time 지금 자, 바로 비행기에 탑승 관례? 임박? 자, 안되죠. 자, 존박은 알죠. 그죠? 임박은 안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라타도 좋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be welcome to는 직역하면 to 이하 하는 데 있어서 환영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대신에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뭐 뭐 해도 좋다 라고 하는 허용의 표현이에요. 알겠죠? are welcome to be welcome to 라고 하면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d번이거든요. d번을 집어넣어보면 to 이하를 하도록 자, 지금 비행기에 타도록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죠. 그죠? 기대가 된다 안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자, 명사를 직접 소식하는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역시 30번 때의 문제로 넘어오니까 역시 난이도가 좀 있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134번 문제는 넘어갈 테니까 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포인트들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be welcome to는 자, 뭐 뭐 해도 좋다의 번역으로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이랍니다. 35번으로 가시면 소뎃부터 시작해서 only까지 품사가 달라요. 품사부터 정하시면 자, 요거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가 나와도 될 것 같고 그죠? 자, 혹은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 나와도 될 것 같죠? 자, 그럼 소뎃이나 엘슨에스도 부사대로 접속사고 씬스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로 다 쓰잖아요? only는 부사만 되고 그러니까 자, 부사만 부사도 올 수 있는 거죠. 어, 왜냐면 분사구문은 앞에 접속사가 나와도구만 안 나와도구만이니까 따라서 품사를 규명을 해봤는데 지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알겠죠? 요게 가장 낮은 수준의 자, 지금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 물론 가능하죠. 분사구문의 의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이렇게 복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수거접속사들은 수거접속사들은 분사구문 앞에서 복원이 안 돼요. 요 단계를 아셨으면 자, 지금 이 두 개를 즉각적으로 해석 없이 여러분들 지우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없었다면 그냥 해석을 통해서 가시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셔도 그만이고 잊어버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면 일단 두 개로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은 있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은 CD 혹은 뭐 AB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AB도 정답의 범주에 넣어놓고 해석을 통해서 답을 내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해석을 통해서 답을 넣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고퍼블릭이 무슨 뜻이죠? 이게 지금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을 했어요. 회사는 어떻게 됐죠? 바로 자, 300만 개 이상의 300만 주 이상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주식시장에다가 자, shares라고 하는 단어는 stock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뜻이 있습니까? 주식시장에다가 300만 주 이상을 팔았어요. 이 회사가 이거 했는데 아우, 저거 뭐지? 바로 고퍼블릭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죠. 고퍼블릭은 그래서 기업을 공개하고 상장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적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고퍼블릭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별표 하나 드릴 테니까 외워두세요. 토익은 어차피 비즈니스 컨텍스트 비즈니스 컨텐츠예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가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센스가 뭐뭐한 이래로 라고 번역이 되면 시제가 또 반드시 현재 완료가 돼야 되죠? 여기 지금 싹 들어 맞는 거예요. 저거 이래로 지금까지 300만 주를 팔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지들은 문맥상도 맞지 않지만 이거는 시제까지 궁합이 찰떡으로 맞아 떨어지고 접속사의 복원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35번까지를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지개가 될 것 같은데요. 잘 한번 쭉 펴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36번부터 40번까지 마지막 다섯 문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시면 가장 심리적으로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지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부분이 또 난이도가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래서 8.5 문제를 학생들이 풀 때 30번대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보세요. 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체력과 에너지가 충분할 때 먼저 그 부분을 보시고 쉬운 부분을 나중에 보면 좀 쉬워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죠. 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136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가 다 명사예요.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중의 뜻이고요. 자 Habit는 습관이죠. Feature는 특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동사 명사 동의령이죠. 모모모모를 특징으로 하다.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누구누구를 Feature했다. 그럼 뭐죠? 누구누구를 주연으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잡지 같은 경우에 뭐예요? 모모모모를 특집으로 다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다양한 해석이 되는 단어니까 그것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에 베이스에서 기반이 되겠습니다. 방문객들이고요. 어디에 방문했어요? 모로 위 자동차 그 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 부서에 방문을 한 사람들은 자 바로 서브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중을 받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시중 받게 되나요? First come first served 에이 알죠? 이거 선착순이잖아요 선착순으로 라고 하면 선착순의 기반 위에서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basis가 들어가는게 맞아요 on a first time sorry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뭉치로 외워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요거 자체가 선착순이에요 그런데 요단어와 결합시켜서 선착순의 기반 위에서 라고 하는 전체 덩어리로 뭉치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요건 아예 통으로 외웠다 쓰세요 선착순의 습관 선착순의 집중력 선착순의 특장점 안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방문객들이 선착순으로 serve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었고 자 오늘 first time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basis가 들어가는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on a regular basis basis는 기반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인 기반 위에서 라고 하는 표현도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것도 자 정기적으로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때 전치사 온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basis 앞에 어떤 기반 위에 있는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asis가 나오게 되면 전치사는 거의 다 온이 온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D번으로 가시는게 맞겠구요 자 habit 같은데도 쓰시면 안돼요 자 뭐 습관적으로 이런 시스템에서 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 habit을 쓰게 되면 앞쪽에 전치사 뭐 그런 표현도 없지만 만약에 굳이 따지더라도 전치사 온과의 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in some habits 어떤 관습 속에서 이거는 그리고 관습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버릇의 뜻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시당초부터 한국말로는 습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버릇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문맥상으로도 답이 될 수 없답니다 아시겠죠? 37번 자 제안하다 조언하다 그 다음에 제공하다 검토하다 갈까요? 다 동사입니다 물론 offer와 review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긴 해요 두 아이는 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팀에게 그죠? 어떻게 했어요?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면 조언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 뭘까요? 자 OBR을 보시면 뭐에 대해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 변화가 만들어졌는데 어디에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바로 safety procedures 안전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절차에 그죠? 네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언제죠? 자 그가 브리핑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회사에 회의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월터즈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거기까지 이랬죠? 그 시점 이후에 벌어진 일이 바로 뭐예요? 바로 안전 절차에 이루어진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동상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팀 멤버들에게 알려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팀 멤버들에게 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는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들은 내용을 그냥 전달해 준 것이지 새로운 걸 제안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두 번째 어드바이즈 충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팀 멤버들에게 요 그 체인지즈를 제공했다 이거 말 되죠? 자 요거는 말이 안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검토하다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답은 C번이 아니라 B번이었을까요? 그래서 37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서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께 어떤 단서를 드렸냐면 Offer는요 Somebody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목적으로 두 개 취해야 돼요 이렇게 Offer가 중간에 끼면 안 되는 동사라고요 이건 대표적인 수요 동사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Suggest는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제안하다 라고 했을 때도 얘는 반대로 Something만 목적으로 취하고 Somebody는 절대로 못 취하는 동사입니다 이해되셨죠? Advice는요 여러분들 조언하다의 뜻으로 제가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Advice에 Inform과 똑같은 뜻이 있어요 이게 지금 Inform하고 똑같은 패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틀려도 좋아요 이 문제는 한이 해석을 하면 정답이 C번인 것 같은데 C번은 내가 알고 있기로 분명히 이건 정통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Somebody가 나오면 무조건 Something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나머지 셋 중에 이거 답이 없는데 누굴 답을 쓰지? 자 조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Informative 스루스였고요 Informative 스루스였으면 어법상으로도 Inform과 똑같은 그런 구성을 가진다고요 Inform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Inform은 Advice도 마찬가지로 Somebody에게 뭐뭐뭐를 통지해주다 알려주다가 지금 딱 맞는 거거든요 문맥상 왜냐하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뭘 새로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조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그 Changes를 그냥 알려 통보해 준 겁니다 자 뭘 조언을 해줘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Advice라고 하는 자 요 단어가 요렇게 쓰이게 되면 자 그때는 뭐다? 그렇죠? 여러분 Inform의 뜻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언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주로 어떻게 쓰일까요? 자 Advice가 조언하다로 쓰일 때는요 Advice Somebody To 부정사가 나와서 이 사람한테 뭐뭐하라고 조언하다 이렇게 써요 혹은 대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꼭 뭐뭐하라고 조언하는 거죠 여기에 동사는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거나 혹은 동사 원형만 씁니다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Advice라고 하는 동사는 물론 더 한두 가지 더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로 멈추겠습니다 따라서 Advice라고 하는 단어도 별표를 몇 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세 개 드려야 돼요 지금의 Advice는 여러분들이 조언하다로 백날의 수업을 하셨어도 틀렸을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따라서 Somebody Of Something으로 가면 자 그러면 이때는 통지하다의 뜻으로 번역할 줄 알아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자 Somebody 다음에 Something이 길어지면 명사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때는 대절이 와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가 뭐뭐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다 됐죠? 이때는 또 목적어 두 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니까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알겠죠? 그러면 똑같은 동사인데도 중간에 Somebody가 들어오고 대절이 나오면 뒤에는 Should Plus 동사원형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대절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충고하다의 뜻이고 요때는 Should Plus 동사원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동사를 여러분도 보여주고 자 요기에 지금 빈칸을 주고 동사를 찾아라라고 하면 통지하다의 대절인지 조언하고 충고하다의 대절인지를 따져서 답을 쓰셔야지 무조건 어드바이스 나오면은 그죠? Should Plus 동사원형 혹은 동사원형 이래가지고 답 쓰시면 틀리는 수도 있어요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고지점까지 얘기를 할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강의 시간을 쫙 보니까 좀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자 그러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 나중에 난이도 높은 내용 마지막에 점검해 드린 것까지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해석 없이는 맞출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해석을 해도 하 답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새로 배우신 것들 혹은 Offer의 정확한 패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38번 아우 요거는 30번 때 문제인데 품사와 어형이 문제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뭐가 답일까요? 자 resurfacing project 주어 그 다음에 전치사구는 잠깐 괄호를 묶고 빼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limited가 동사 vehicle access가 목적어 됐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수식어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보사밖에 없죠? 자 necessarily는 반드시 꼭 이런 뜻입니다 필수적으로 necessitate는 자 무슨 뜻이죠? 저거는 뭐뭐를 필요로 하게 하다의 뜻이에요 알겠죠? 자 거기까지 그래서 한숨 쉬고 가는 그런 문제였고 1초짜리 문제였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정확하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esurfacing은 도로 재포장이에요 자 요 도로에 그러니까 웨스피드 레인이라고 하는 저 도로에 재포장 프로젝트가 필수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뭘 제한했죠? 자 바로 차량의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All week long 한 주 내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38번 마무리 짓고요 39번 갑니다 자 39번은 또 아이고 요것도 고맙네요 맞죠? 품사가 서로 달라요 어형의 문제입니다 어떤 품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요것도 주웠습니다 인이 나와있고 형용사가 나와있으니까 자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명사가 나오는 것이 맞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정답은 B번이고 30번 때 문제인데 두 문제나 쉬어가는 문제가 나와있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B번으로 찾고요 요것도 1초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해석하고 마무리할까요? In order to 자 별표 매번 드리죠? In order to는 자 부정사의 변종입니다 뒤에는 동사원형이 나와야 하니까 to 이하의 ing를 쓸까 동사원형을 쓸까로 고민하시면 수준 낮아요 자 그러니까 꼭 동사원형의 답자를 쓰시고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여러가지 역할을 하지만 인 order가 붙으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부사적 역할 의미는 뭐죠?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for 이하에 대해서 적합한 것이죠 바로 organic designation designation은 지명이에요 designate가 지명하다 이 뜻이니까 그러니까 organic이라고 하는 저 지명 있죠? 이런 지명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지명 중에는 이제 옛날에 오지명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연기자가 계신데 그죠? 자 그래서 멍들었소? 비었소? 뭐 하시는 분 계셨어요 옛날에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qualify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for 이하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인 이하의 상황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인은요 여러분들 어디 어디 안 해라고만 자꾸 하지 마시고 out of의 반대 개념이니까 벗어나지 않고 그 상태 안에 있다라고 보시는 개념으로도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full compliance는 뭐예요? comply가 뭐죠? 그죠? 컴플라인은 여러분들 자 어떤 규정 따위를 준수하다 지키다의 뜻인데 자 타동사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자동사로만 써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오는 단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알죠?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그 어떤 규정 따위를 준수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단어들 중에는 정통 타동사로 쓰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얘처럼 with를 데리고 오는 단어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comply도 같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follow도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규정이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지키다 라고 했을 때 follow에 답 쓸 거예요 comply에 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장문 수위에 지식을 묻는 문제고 with가 있으면 comply에 쓰고 없으면 follow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차피 뜻은 마찬가지니까 자 그런데 이 comply with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쓴 거예요? 지금 바꿔서 이렇게 쓴 거예요 완전한 준수입니다 with 이하에 대한 관련된 기준 표준이 있거든요 자 그런 standards를 완전히 준수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야 organic이라고 하는 그 지명 알겠죠? 자 그 지정을 해주고 지정에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comply with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e in compliance with a가 되는 거죠 직역하면 with 이하와의 compliance 상태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벗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a를 준수하다의 뜻이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in compliance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compliance라고 하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be compliant with 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되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40번 가시고요 마지막 40번 문제는 자 어휘 문제인데 qualify는 일단 동사예요 품사가 그런데 knowing은 ing니까 동명사 분사가 둘 다 될 수 있고 pleased는 id니까 동사 아니면 분사가 되고 impressive는 형용사라고요 요즘에 시험에 part 5의 출제 패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품사의 문제를 어형으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막 제기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여기 동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월 다음에 무슨 동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a번에 답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a번에 쓰시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뭐 인상적이고 감동적이고 요거는 기쁜 거고 knowing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응과 demeanor demeanor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품행 처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Kathy라고 하는 사람의 반응과 처신이 어땠습니까? 대단히 어땠어요 인터뷰 기간 동안에 쏘대꾸문이죠? 그러면 요거 결과네요 자 그래서 그녀가 어땠죠? 고용됐어요 자 spot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 지점, 자리 알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고용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때서 고용됐을까요? 여기는 지금 원인을 제시하는 문장의 빈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됐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고용이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 D번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적합해서 라고 해서 답을 여기다 쓰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자 were so qualified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이 녀석을 준 건데 여러분들은 그 형태가 qualified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단순하게 A번을 답으로 쓰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해보면 그런 학생들이 늘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라고 접근 방식이 그래서 올바라야 됩니다 품사부터 알겠죠? 자 그리고 감정동사기 때문에 please는 자 E-D가 누구를 설명해요? 사람이 기쁨의 감정을 유발당해서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고 responses가 만약에 굉장히 기쁘게 했다면 자 그땐 pleasing으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안 되겠습니다 knowing은 말도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40번까지 모든 문제 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함정이 되는 포인트들도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제 Part 5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네 자 그러시면 한강만 우리 더 건너볼까요? 자 그러시면 자 이번 달 강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몰랐던 정보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는 게 학습의 본질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우 배울 것 또 있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아 오늘도 또 하나 배웠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강의는 여기서 끝냅니다 수고하셨어요